비건 단백질을 국내선 서리테로 섭취할 수 있는 가루선생의 타먹는 생두유입니다. 타먹는 생두유는 신선한 서리테의 맛을 살려 고소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물 한 잔에 간편하게 타서 만들 수 있고 찬물과 따뜻한 물에 타서 취향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. 기존의 두유 중에는 첨가물이 없고 달지 않은 제품을 찾기 힘들고 선식 형태의 파우더는 텁텁했다면 자연 원료로 만든 가루선생의 타먹는 생두유는 깔끔하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타먹는 생두유 두 스푼과 물을 넣어 섞어주면 두유가 완성됩니다. 타먹는 생두유 두 스푼과 물을 넣어 섞어주면 두유가 완성됩니다. 고소함과 담백함, 단맛이 어우러지도록 두유 제조 과정으로 만들었어요. 백프로 국내산 순식물성 원료 100% 국내산 순식물성 원료 이기 때문에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단백질 파우더 대신 고소한 식물성 서비텍 가루로 더욱 건강하게 영향을 채울 수 있어요. 가루 선생의 생두유는 합성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서 달지 않고 고소한 생두유 맛 그대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. 가루 선생만의 기술 노하우로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도유를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.